김현우의 도레미파솔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사전 이어가죠.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은 시간인데 스타우트 저번에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스타우트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스타우트는 포터의 아들이죠. 포터라고 하는 영국의 검은 맥주에서 출발된 맥주입니다. 그 시작은 역시 아일랜드 포터와 런던 포터 두 개로 나눠진 데서 시작된 거예요. 포터는 원래 영국 맥주였죠.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한 200년 정도 전세계를 지배했던 맥주고요. 근데 이게 영국 포터하고 아일랜드 포터랑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정색 맥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런던의 경수 때문에 그렇고요. 아일랜드도 역시 강력한 경수를 갖고 있는 곳이었죠. 아일랜드 포터와 런던 포터가 기본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한 것은 양조에 있어서 몰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잘 시작한 곳이 아일랜드에서는 기네스였죠. 기네스에서 원래는 다른 맥주들 페이레일이나 이런 맥주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잘 안됐어요. 그 이유는 저는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런던보다 더 경수였던 아일랜드는 페이레일 같은 약간 밝은 맥주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물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포터로 맥주 생산을 전환한 뒤에는 승승장구하게 되죠. 아주 까만 맥주를 만들기에 아일랜드에 있는 물이 특히 더블린 쪽에 있는 물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경수거든요. 영구적 경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네스에서는 포터를 만들 때 1822년에 다니엘 휠러가 페이턴트 몰트,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개발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즉 검정색을 내기 위한 특수몰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색깔은 더 까맣지만 발효들도 잘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몰트에서 나오는 향들이 잘 스며드는 그런 맥주가 기네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히트를 치죠. 어차피 기네스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는 아일랜드 본토가 아닌 영국, 런던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히트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런던 포터는 이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브라운 몰트를 계속 사용을 해서 포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 이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사용할 때보다 색깔이 더 까맣게 나오지도 않고 또 초콜렛이나 커피 같은 까맣게 볶은 몰트에서 나온 향들을 맥주에 입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종 사용했던 것들이 설탕을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태워서 그 색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최종 맥주에 있어서 품질적인 부분에서 이 아일랜드의 포터들이 영국, 런던 시장을 점점점점 점유해 갔었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꽤 오랫동안 식민지였고요. 헨리 2세때부터 식민지였고 그리고 헨리 8세때부터 강력한 탄화에 들어가면서 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가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기독교를 훨씬 더 일찍 받아들였고 그리고 게이러를 또 썼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에서 독립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또 갖고 있었고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영국에 만들면서 카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를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주 독립을 싹을 자르려고 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아일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은 정말 못할 짓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젠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예요. 이건 맞아요.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가려져서 그렇지. 특히 아일랜드가 특히 심했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일랜드를 조금 더 지배하려고 이주민을 보낸 곳이잖아요. 지금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가 나눠졌잖아요.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랑은 또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되게 못 살았어요. 되게 못 살았고 감자 대기근 시절에는 거의 뭐 한 2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나라를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기네스는 뭐냐. 기네스가 있었던 더블린 지역은 좀 달랐습니다. 이 더페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영국하고 가깝기도 했고. 그리고 일종의 영국 친화적인 문화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정치도 했던 곳이 바로 더블린이었거든요. 기네스가 더블린에 맥주를 시작한 이유도 아일랜드 사람을 대상으로 맥주 장사한 게 아니고 영국에서 넘어온 사업가들, 정치가들 대상으로 한 맥주를 팔기 위한, 맥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블린으로 가는 것이었고요. 또 그게 아주 성공을 거두게 되죠. 기네스가 맥주 사업을 시작한 그 시점은 아일랜드가 굉장히 힘든 시점이었고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아일랜드 사람들은 맥주가 뭔가요? 밥도 먹기 힘든, 감자만 먹었었던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유일하게 이쪽에 더블린 지역을 위시로 한 더페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그리고 그 위에 북 아일랜드 지역에 유일하게 먹고 살아만 했던 그런 지역이고 일종의 어용인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영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친일 우리와 비교를 하면 친일 기업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또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네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더블린 지역에서 그렇게 사업 성공을 했고 영국 본토로 진출을 하면서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감자 대기근 시절에 기네스가 이 어려운 아일랜드인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느냐? 이건 논란입니다. 논란이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기네스를 지금 자기 맥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반전은 1차 대전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일랜드는 영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오히려 독립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 이후부터 아일랜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켈틱 호랑이라는 어떤 그임을 넘어서 지금 아일랜드가 영국을 넘어가는, 넘어서는 그런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 영연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완전 독립국이에요. 지금 영연방 같은 경우는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는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독립국가고요. 완전 독립국가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또 EU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는 진짜 대박인 거죠. 800년 넘게 영국의 핍박을 받다가 지금은 영국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선 이런 곳이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 쪽의 노예, 아주 천민 취급을 당했어요. 같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멸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죠. 지금 뭐 타이타닉 보면은 3등 칸에서 막 춤추고 놀라보는 아일랜드 사람들 있잖아요.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아일랜드가 너무 힘들고 못 살아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스타우트는 뭐냐? 스타우트는 기본적으로 포터에서 시작됐죠. 포터도 여러 가지로 나눠줬었는데 그중에서 알코드수가 높은 포터가 있었습니다. 그 포터를 프리미엄 포터라고 불렀고 알코드수 높았기 때문에 스타우트 포터라고 불렸어요. 스타우트는 원래는 스트롱이라는 뜻이거든요. 알코드수가 높은 어떤 포터를 스타우트 포터라고 불렀죠. 역시 런너뿐만 아니라 기네스나 아일랜드 쪽에서도 스타우트 포터를 만들었는데 이 영국 포터는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라지게 되죠. 아주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맥주가 됐습니다. 페이레일에 살짝 치이기도 했고 결국은 라거라고 하는 맥주에 점령을 당하면서 영국 맥주의 원래 본진이었던 영국 맥주의 전통이었던 포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쪽은 그 까만색 맥주를 기네스를 위시로 계속 만들었죠. 그리고 이후에 스타우트 포터에서 포터자를 빼고 스타우트를 자기 아일랜드의 검은 맥주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박아넣습니다. 그러면 스타우트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타우트가 아예 흑맥주의 대명사가 됐고요. 지금 나오는 포터들은 대부분 다 다시 복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맥주랑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우트 포터와의 차이는 없죠. 없습니다. 호비나 몰트나 다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일적으로 양조적인 프로세스나 향미 쪽에서 구별되는 지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지면 포터,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지면 스타우트 아니면 상관없이 다 그렇게 다 쓰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저번 시간에 스타우트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말씀드렸고요. 스트렝스, 알코올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알코올 강도를 맥주가 얼마나 빨리 당신이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몰티함, 쓴맛, 향, 바디감, 탄산감 이런 것들이 여러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알코올 강도 또한 맥주 스타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라거가 알코올 두스가 8도라 가면 전통적인 라거 맛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알코올 두스가 4%면 영국 발리와인은 참을 수 없으면 단맛을 제공해서 우리를 질리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코올 두스가 8도면은 토펠복이잖아요. 토펠복, 살바톨가 7.9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통 라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시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알코올 두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맥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음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IPA는 알코올 두스가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두스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여러 가지 향 분자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IPA같이 향이 위주가 된 맥주들은 알코올 두스가 좀 높게 있는 게 그나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향미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향도 좀 더 빨리 끌어올리고 우리가 마시는 데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 두스가 좀 있어야지 알코올 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조금 센 향들 알코올의 강한 향들이 다른 향미들과 또 어울리면서 만들어지는 향미들의 조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션 IPA라고 하는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맥주가 오히려 되게 만들기 힘든 맥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한 4.5도 정도에서 호평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알코올이 한 1도도 높은 6도에서 호평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션 IPA가 음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IPA나 세션 IPA나 음용성 측면에서는 대중들이 크게 구분을 두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세션 IPA가 호평을 넣은 것만큼 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냥 IPA를 만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비슷한 호평의 양을 넣을 거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알코올 강도는 맥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스텍스파지라고 있네요. 이건 양조 용어인데 스텍스파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홈불호에 골칫거리고 흔한 실수 중에는 스텍스파지는 그레인베드가 너무 조밀하게 있어서 아예 물이 통과하지 못할 때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화를 할 때 그레인베드 간 곡물이 너무 조밀하게 있어서 라우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거가 안 될 때 스텍스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너무 분쇄를 조밀하게 한 거예요. 너무 분쇄를 조밀하게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 맥박이 자연스러운 필터층을 형성을 해서 여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골 때립니다. 여과가 안 되면 아주 약한 강도로 계속 압력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양조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조 시간이 거기서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주 만드는 데 있어서 몰트 분제가 전체 몰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적합한 몰트의 분쇄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실제 분쇄를 하고 맥주를 만들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스텍 스파지라고 한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여기서 되게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있는데 예방의 치료보다도 낫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몰트 분쇄 너무 미세하게 하면 답이 없어요. 특히 거기 밀맥주가 같이 밀도 같이 섞여 있다. 진짜 답이 없죠. 저 다음 고생한 적이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그럴 때는 메쉬의 소량의 쌀껍질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일반적인 양조장에서. 그럴 리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텍 스파지에서는 맥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공무를 차갑게 하면 겔처럼 돼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를 너무 곱게 분쇄하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맞죠? 이 라우터링이 잘 안 됐을 때 맥주로 갈 수 있는 악영향은 뭐냐면 일단은 단백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pH까지 잘못 연결이 되면 아주 골아픈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껍질에 있는 탄닌이 너무 많이 맥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우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맥박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맥즙 속에 껍질에 있는 탄닌이 너무 많이 녹아서 맥주가 떨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최악이에요. 그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당화는 너무 오랫동안 시키는 것이 또 정답은 아니다. 적당하게 당화 시간을 지키고 또 라우터링 시간도 빨리 해서 맑은 맥즙을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이네요. 와, 스타일은 이거 하나 갖고도 1시간 반 강연을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새롭고 파괴적인 생각이 가치 있는 것을 인지된 크래프트 맥주 신에서 스타일은 다루기 어려운 주대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스타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고요. 우리는 스타일을 통해 주문한 맥주를 잘 이해할 수 뿐만 아니라 그 맥주가 성공적으로 양주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타일이 맥주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저 맥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만 보고도 맥주의 향이나 색이나 알코올 도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맥주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양조라는 사람이 있어서 일종의 마일스톤이에요. 내가 맥주를 내 마음대로 만든다고 해서 팔리지 않거든요. 스타일에 따라서 만들어야지만 내 맥주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잘 전달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내 맥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쉬운 어떤 그런 열쇠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한테도 이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에는 스타일이라고 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는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맥주 종류 맥주 카테고리가 아니고 스타일이라고 붙잖아요. 스타일은 결국은 뭐냐면 한때 유행했던 트렌드였던 어떤 문화적인 양식들을 후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뭐 나팔바지 스타일 70년대 스타일 강남스타일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그 당시는 그게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즐겼고 트렌드가 됐고 유행이 됐던 일종의 문화죠. 그 문화를 후대해서 그게 그때는 그랬구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양식이 있었지 라고 규정을 정했고 판단을 하는 곡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맥주에 스타일이 붙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의 바이젠 비어가 그때는 그게 무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재료와 효모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맛있게 먹었던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맥주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그때 맥주든 바이에른의 그때 밀을 넣어서 만들었던 맥주는 탁하기도 하고 바나나 향도 나고 정향도 나고 알코올스 한 4,5도 되고 그렇구나 라고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70년대에 그런 것들을 최초로 규정한 책을 냈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일이 지금 굉장히 변화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일을 색으로 구분한다든지 알코올스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스타일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미 남아있는 맥주 문화를 갖고 구분을 하고 거길 중심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변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스너 우르케를 위시로 한 체코 필스너 그죠? 그 다음에 바이스비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전통 맥주들이 바로 오리지널 맥주들로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맥주들은 알코올도성 이런 걸로 규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맥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체코 필스너 보니까 필스너 우르케라는 맥주가 있었고 색깔이 밝고 투명하고 황금색이고 알코올도성은 4에서 5도 사이가 되고 사쪽 향이 있고 쓴맛은 적정히 있고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 맥주는 스타일로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유행을 하고 있는 맥주가 이후의 스타일로 규정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 스타일은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오리지널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부터 그게 뿔이에요. 시작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 시대에 맥주를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맥주를 먹었느냐 사람들이 어떤 맥주를 먹었느냐 어떤 맥주를 유행을 했느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맥주를 사랑했느냐 뭐 그런 걸 갖고서는 또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페일엘이나 아메리칸 아이페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1980년에 뭐 CRNA마다 페일엘이 나왔을 때 금액주가 스타일로 규정돼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성공을 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즐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메리칸 페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잉글래시 페일엘과 다른 스타일로 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또 즐겁게 있는 거거든요. 아메리칸 아이페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뉴 잉글랜드 스타일 아이페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뉴 잉글랜드 스타일 아이페이는 소위 얘기하는 맥주대회에 있는 맥주 가이드라인에 없어요. 그리고 맥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따르게 규정되기도 하고 아직 스타일로 규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릅니다. 뭐 한 1, 2년 4, 5년 뒤에 뉴 잉글랜드 스타일 아이페이가 아예 우리가 스타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길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도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어투슨트 수업에서 비어 스타일로 하나 갖고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스타일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맥주에서 양조사한테도 엄청 중요하고 소비자한테 엄청 중요하고 스타일은 맥주의 정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이해하는 게 맥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 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맥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근본적으로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타일은 따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좀 길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음주생활 날씨 너무 따뜻하다고 과음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면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